꼬부가아! 안녕! 꼬부꼬부 안녕 인사해 꼬부 형아 거북이 이름을 말씀드려 레드레드 거북이 핫해요 지금 거북이 너무 핫하거든요 단돈! 5천원에 빠지고 있습니다 호각인데 한번 아니 한번 먹어봐요 이거 먹어요? 호박만 먹어야지 호박만 먹어야지 어 먹는다 먹는다 또 포도 포도야 레드야 아아아아 왜 먹지를 못하니 레드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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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드의 터뜨리로 말씀해주세요 레드의 터뜨리로 말씀해주세요 혹시 거북이 키우세요? 네 거북이 키우고 있습니다 오우 레드의 터뜨리로 말씀해주세요 아아아아아 어떤 색깔로? 정열적인 사람이니깐요 레드 패션의 레드 레드야